사진과 나무입니다. 오늘은 분재화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. 일본분이구요. 시승장사각 빙혈황유 소품분 되겠습니다. 빙혈황유 소품분. 빙혈이라는 것은 이 겉표면에 이렇게 크랙이 간 듯한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황유는 말 그대로 노란색 유약을 쓴 화분을 말하는 거죠. 바닥에는 이렇게 시승 낙관이 있고 새 화분이 아니고 사용했던 화분처럼 이렇게 잘 숙성이 되어 있어요. 유약의 광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사용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재분은 유약이 반짝거리는 새 화분보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숙성된 화분이 더 가치가 높아요. 그래서 새 화분이나 이렇게 사용한 화분이나 가격 차이가 없고 때로는 이렇게 사용했던 화분이 더 가격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. 황유분을 제가 왜 구입을 했냐 하면 거의 모든 나무에 어울려요. 평소에 나뭇잎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과 노란색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가을에 빨간 단풍이 들거나 빨간 열매가 맺히는 나무 이런 경우에는 가을에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황유분이 보이는 대로 하나씩 구입을 하고 있어요. 제 생각에는 노란 단풍이 드는 나무도 황유분에 심으면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승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대로 구입을 하는 편인데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쉽지가 않죠. 근데 이 화분을 구입하고 나서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차라리 그때 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구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